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현주야, 우리 식구들에게 멀리 피해라. 사고 사실을 숨기다니요. 원전 사고입니다. 원전 사고. 이럴수면 안 돼. 바툭 나가야 됩니다. 제 역에는 제 역에는 없게 된다. 국민 여러분. 저희 정부는 솔직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. 우리가 다 사지 않으면 우리 가족들도 다 죽는 거예요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한국이 자리 도와줄 수 있을 것인데 저의 이해가 방법을 지키는 거에요.